facing 형짱 진으로 왔는데 아니 근데 진짜 서운하려고 한다 선배님 우리 편 아니에요? 왜 얘 편 들어요 내 편이야 얘 편이야 아 오늘 진짜 조금 질투 같은 감정인데 아니 아니야 뭐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질투를 해요 지금 나이가 지금 내가 지금 서너님인데 아니 우리가 우리끼리 안 지은 뭐해 나 저기 유희가 재수 없으니까 권선우 선수 옆에 앉혀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야 현지욱 진 빨리 와 네 알겠습니다 김태균이 그랬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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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딸이 테니스 해가지고 우리 딸한테는 연예인이더라고요 난리 났어 이따 사인 좀 꼭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랑 사진도 한번 찍어야 돼 사진 한번 찍어야 돼 보여줘야 돼 근데 혜균형보다 얼굴이 되게 잘생긴다 뒤에 안 됐잖아요 뒤에 안 됐잖아요 아니 모셔놓고 인사랑부터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도 별로 안 친하다며 누구야? 저 우리 권선수 친하죠 오늘 처음 뵀어요 아 네 거의 연예가 중에 찍고 왔어요 아 게릴라 데이트 하고 왔어요 소개 좀 해줘 소개 좀 해줘 봐 제가요? 공으로 하는 운동은 다 잘해 내가 생각할게 나 저기 권선우 선수는 네 일단은 한국 국내 랭킹 1위 공부하고 왔구나 넘버 1으로 지금 아니 야구에서 보다 테니스 선수로 더 잘하네 딱 올라간 선수 우리 권선우 선수가 두둑기가 뭔지 알아? 말아줘 드롭샷 있지 드롭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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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샷을 어떻게 해? 드롭샷을 어떻게 해? 드롭샷을 어떻게 해? 원래 권선우 선수가 이... 아니 드롭샷이 뭐냐고 얘기해봐 말 좀 끊지마 근데 원래 그래가지고 양손으로 이렇게 해서 드롭 뜻이 뭐예요? 어 이런 거잖아 잠깐만 들어봐 어? 들어봐 토일랜드 그래서 권선우 소개시켜주라고 한 거 아니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식을 잘하고 있잖아 자기의 테니스를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세계 랭킹이 57위 지금까지 올라갔었다가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80 몇 일 정도 되나요? 어 맞아 80 80 몇 일요? 이게 테니스 랭킹이 일주일마다 바뀌어요 일주일마다 바뀌어요 ATP 나가는 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너 ATP 뭐 이런 거 모르지? 현금 인출기 뭐 이런 거 요즘에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조사하는 거 혈익형? 아 MBTI 아 MBTI MBTI가 또 그래 그러면 한 10개 정도 시키면 되나? 10개요? 네 10개 너 표정이 왜 그래? 그 정도 가야죠 그지? 아니 저 오늘 명예회복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 아 좋아 좋아 철판 난자완스는 먹어야 돼 꼬바라오 어 그 다음에 또 양장피 양장피? 네 그 다음에 굴튀김 크림새로 거둘게? 아니야 뭐야 너 게스토 왔다고 또 나는 거둘떠도 안 보는가? 내가 꼬바라오 얘기했잖아요 진짜 아 저 꼬바라오죠 아 둘이 케미가 권선수가 주문 좀 해 어 자 네 외웠나 못 외웠나 한번 봐야지 어? 저희 꺼바라오 하나랑요 어 역시 쇠고기 철판 난자완스 하나랑요 넘기는 거죠 유린기 하나랑요 오케이 그리고 굴튀김 하나 바로 밑에 뭐 있지? 양장피 하나 그렇지 마파도만 했잖아 아 마파도 정가복 하나 정가복 정가복 아 이거 문제 있다 아 이렇게 많이 시켜먹은 건 처음이었어 그리고 뭐 오늘 마음껏 시키셔도 되는게 네 저희 식사비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제 광고를 이제 중간중간 오늘 할게 하나 있는데요 아 광고요? 그래서 마주 시키라고 했구만 그 Gc립식자라는 앱에서 어떠케어라는 앱을 출시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늦었는지 이 칼로리와 영양소를 카메라로 찍어서 분석을 해 주시는 와 진짜 그런게 있어? 그리고 자기가 오늘 어느 정도 먹었다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푸드카메라 나 이제 알아 아니 죄송한데 건강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정말 그러면 어떡해요? 너무 넘어가면 또 애가 그 이모티콘이 화나는 거로 바뀌더라고요 아 진짜? 아 많이 화나겠는데? 근데 이게 평균이니까요 그래서 이따가 음식 나오면 한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알콜은 뭐 있어요? 술 정방이 있나요? 주정방이 형? 아이고 아이고 지금 우리 저 달아 얼굴 저 주정방 먹게 생겼니 얼굴이? 어떻게요? 표정방 표정방 어떻게 해요? 쓰여있는거 아니에요? 마오타이어 하나 주세요 아니요 저 죄송한데 마오타이어 얼마에요? 얼마에요? 최소한 50만원 정말 어떡해요? 추측맞다 자 이거 푸드카메라 들어가서 푸드카메라 누르고 푸드카메라 아침 점심 저녁 오후 간식인가 우린? 저녁인가요? 네 아니 간식까지 디테일하게 돼있네 사실 이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가 몇인지는 알고 먹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걸 찍으면 바로 칼로리가 나오는거 아니니? 얘가 양장피래 어? 근데 이게 197칼로리뿐이야 아 그거를 1인분으로 했을 때 아 이거에 1분 정체를 한게 아니라 영양정보도 있네 어우 좀 다른데? 199칼로리인데 이걸 왜 틀리는거야? 넌 조금 더 먹게 생겼잖아 짠 맛있지 이거 덜을까요 어떻게? 아 이거 비벼서 많이 먹어 아 원래 이런거는 이거 돌리면서 먹는거 아니에요? 어? 아 이거 비벼갖고 음 돌려드릴게요 그래 나도 손님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할만도 한데 가만히 있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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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비벼 나도 게스트야 야 너는 노비야 무슨 네가 게스트야 나 저어머니가 노비라고 하드만 노비 어? 나도 게스트라고 내가 언제 했나? 어? 너는 다 19로 생각하는거야 아 선배님 더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 아 디젤 같은데요? 밥 비벼 놨더니 갖고 와서 치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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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우 좋아 아우 좋아 뭐 더를까요? 아냐아냐 집착해 괜찮아 양장피 양장피 좋아하는구나 너 약간 양장피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네가 제가요? 왜요? 왠지 모르겠는데 양장피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아니 아버지 따라서 축구하러 갔다가 네 맞아요 어? 저 원래 축구했었다가 테니스로 축구 선수 축구했으면 오늘 월드컵 가있을 수도 있겠네 그저 오늘 스와랜드 죽었죠 저한테 오오 얘 테니스가 되게 허풍이 세네 이형택 장난 아니잖아 그럼 우리 이따 우리 이따 축구 볼 때 희간이 빠지고 그럼 권선수가 가자 아니 권선수 너 왜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가가지고 오마이 느낌 날뻔 맛있다 맛있다 소스가 맛있네 응 맛있어요 소스 주의를 잘하셨어요 맛있다 아니 복귀했던데? 허리 아픈데 정현 선수 정현이 3일 광고 거기가 농구팀이 있거든 하승진 나온다니? 사승진 강혁 이런 3일꽃게 응? 대전에도 있어 3일꽃게 꽃게집 3일꽃게? 이게 웃겨? 아니 너 이런 거 좋아해? 야 이런 거는 계속 날릴 수 있게 대전 잘 맞네 왜 이렇게 좋아한다고? 이건 뭐예요? 오양장국 오예 좋아 138칼로리 근데 지금 이게 좋은 게 뭐 이거네 단백질하고 지방은 웃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 거 같아 근데 탄수화물이 이제 우는 표시 아니 이거를 근데 어떻게 분석을 하자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될 거 같은데 음식을 알아본대요 여러 가지 신기하다 진짜 맛있어 아 맛있다 아니야 아니야 대단한 하는 척 하지 말고 앉아있어 아니 너는 파를 좋아한다고 그랬거든 요번에는 요번에는 조금 그랬다 파요? 아니 카메라 좀 줘보세요 저기 한번 찍어보기 오양장국이라 나오나 샐러드로 나오나 찍어보기 아 샐러드야 샐러드 샐러드 거기 뒤에 이렇게 잘 파헤쳐봐 아 샐러드 순분찾기처럼 안에 고기 다 들어있어 아 진짜 아 맛있겠다 음 권선수 저 누나 자리 계셔? 네 저희 누나 있는 건 어떻게 에이 아 누나 되게 유명하더만 미스코리아잖아요 아 어디지 거기가? 경복진이요 경복진 아 진이에요? 권선수까지 물 줘? 천안? 천안 야 천안 못한다 물 줘 시원한 물이요 시원한 물 난 이 결혼 반 될세 뭐야 장인어른인 줄 알았어 태균이 요새 연기하나? 연기하니? 뭐 영화 찍지 않았어요? 어디 까베로 튀어나온다고 어디에서 연기하라고 하신다고 아 진짜 근데 배우 형들 보니까 여기 와서 자기 천만 배우라고 하더라 천백만 너 잠깐 잠깐 나온 거 같다? 영화 같은데 이렇게 잘 들여보지 못한 이 두 분은 얘기 한번 가봐 나는 그렇지만 얘는 뭐 나가려고만 하면 충분히 나가지 한산 모르네 에이 오랑캐로? 왜 이렇게 좋아해? 와 근데 지금 병풍 뒤에 화면이랑 유희가씨 원샷이 딱 어 괜찮다 이거 썸네일로 알아서 잘 뽑아주네 아 예 감사합니다 나 나갈 땐 맨날 이거 유희왕 이거 나가던데? 그 정도면 출연지로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 아 맛있다 맛있지? 되게 깔끔하네 여기 한 7,80년 됐을걸 여기? 그래 완전 진짜 중국 현지 온 거 같아 차이나타운 같은 그런 거 응 어디야 이거지? 네 그거 카메라 왼쪽 아래에 마파까지 오니까 예 어떻게 됐어요? 배가 완전 화났는데요? 왜 불렀구나 벌써 3개짼데 먼저 빨개지면 탄수화물이 부족인데? 야 이거 진짜로 이거는 애 지금 얼굴 터지기 일부 직전이다 지금 난리났어 완전 장난 아니야 두부가 단백질이잖아 저게 그래서 단백질이 많으니까 근데 다른 양념이나 이런 거 때문에 기름져서 그렇지 기름기가 둥둥 떠있어서던가 보다 그리고 이게 먹을 때 고기가 시키는 식감이 좋죠 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살짝 매콤하고 너무 맛있다 야 근데 희한하다 이게 기름기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먹을 때는 기름질이 좀 덜해요 두부가 좀 잡아주는 거 같아 기름을 맛있네 아 맛있네 여기다가 약간 찬밥 비벼가지고 맛있을 거 같아 계란후라이 반숙으로 해서 탁 하나 터뜨려가지고 마파두부밥 오 계란후라이 터뜨려도 괜찮겠다 아주 바라다 크구나 이게 세 개째인가? 우리 좀 부족하나 세 개째요 세 개요 맛있네 우리 건수선수 왜 울어요 근데? 벌써? 나 왜 울어 나 왜 울어 왜 울지 아 맛있어서 야 온 지 한 시간인데? 아직 일곱 개가 남았어 일곱 개요? 밥도 먹어야 돼 일곱 개 식사가 남았잖아 아니 여기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누구 있어요? 김현수 진짜로 이거 완전 찜팬이래 아 진짜로요? 걔 근데 진짜 잘 먹어요 어 그럼 같이 한번 나오세요 어 진짜? 너 걱정이야 나는 뭐 뭐 가이드야? 운동무 들이랬어요? 누구 나오면 나는 뭐 맨날 아니 근데 유희가 선수가 너를 보고 싶으니까 아 저야 불러봐 주시면 언제 나오지 야 여기서는 너를 식구라고 생각해 아 어 왔다 왔다 어 와 와 마요 한 번에 3개야? 꼭 한 번에 3개? 혹시 알아요? 우리 셋이 어떻게 해요 이거? CF 찍을지? 이 정도 먹으면 안 찍어 야 맨날 화가 있는데 어떻게 찍어? 잠깐만요 빨갱이다 아니 그냥 이게 터지겠어 이제 아 이게 어? 형 얘 그럼 이거 어떻게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좋네 더우면 벗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 야 우리 벗으면 그래서 벗으라는 거야 벗으면 200만 찍겠다 와 와 몸이 살벌해 아니야 나 아무것도 못 보고 그래 네 그래 이소룡이야 이소룡 아 근데 닮았다 이소룡 진짜? 오 약간 비슷하다 이소룡 닮았네 이소룡 들였었어요 한 번 오 안녕 아비 한 번 해줘 초테쿠아 한 번 해줘 어 좋다 초테쿠아 한 번 해줘 내려 야 너를 버려 저테쿠만 저테쿠만 저테쿠아 야 너를 버려 초테쿠아 그러 초테쿠아 야 이소룡이 너무 부었다 야 이거 빨리 빨리 해 초테쿠아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너 집에 가서 꼭 봐라 니가 한 거 나중에 죄송합니다 와 이거 소스가 매력적이네 응 괜찮지? 조금 찍어도 애들이 딱 매달려있어 아니 그거 아직 안 했잖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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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곳이 바삭한데 안에서 굉장히 탱글탱글탱글 고기가 찹쌀 들었나? 약간 찹쌀이 들어가야지 튀김 맞아? 입에? 너무 맛있어요 다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지한 얘기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선수 시절 때 몸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아 물어봐 옛날에 운동선수 때 어떻게 그냥 정담 이런 게 좀 궁금해요 태균이 형은 밤에 닭 두 마리 시켜서 먹으면서 게임하고 뭐 이렇게 뭔가를 되게 잘하고 뭐 부산 내려가면 이대호 선수랑 만나서 맥주 한잔 먹고 이런 거 잘했대 그치? 대균아 아 진짜 먹는 거 잘 먹어야 돼요 운동선수는 먹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운동도 당연히 이제 운동을 알아서 당연히 많이 하니까 또 코치님들도 코치님이 외국 분이시더만요 한국 분이신데 미국에 그냥 아는 척은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이름 그게 문제예요 아는 척하는 거 아니 이름 외국 이름이더라고 와우 그럼 유희가 선생님들 노아버서로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뭐 아까 태균이 형이 말했지 잘 먹는 게 중요하고 약간 마인드를 약간 좀 긍정적이게 가져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하루 못 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얘네는 하루 못 하면 떨어져 네? 계속 찍어봐 어떻게 하고 약간 칼로리도 확인하고 칼로리도 확인하고 그 뭔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모티콘이 화나면 먹으면 안 되고 그렇지 어떻게요? 젊을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잠이야 잠 자면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맞아 잠을 제대로 안 자고 아무리 잘 먹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을 아 맞아 잠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이 이제 먹고 먹는 거 먹는 거보다 더 좋은 게 휴식 잠 충분히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 유린기 좋아 유린기도 읽어? 유린기 잘 모를 것 같아 얘가 저 근데 죄송한데 이 전화 화나서 이거 더 써도 돼요? 얼굴이 지금 장난 아닌데? 아 그래요? 오징어 튀김 얘를 보면 고추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유린기로 유린기 대박! 유린기 나왔어요? 사진을 잘 찍으시나 보다 깜짝 놀랐어 진짜 이야 유린기 이거 봐 고추가에 올라가야 돼요 유린기는 저거 접수 접수 저저저저 아니 나도 게스트인데 희화이 좀 잘해주세요 아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말로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일 저 자리 화면에 들어가셨어요 아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내가 한 번 안 나오면 서성파더라고 자리 화면에 나오다가 한 번씩 누가 언급해 주겠지? 언급해 주겠지? 야 유린기도 맛있다 달콤 달콤하고 맛있어 튀김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청양고추 하나 얹어서 먹으면 딱 입맛이 싹 들어와요 청양고추 어디 있어? 알싸하니 괜찮지 태균아? 괜찮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우리 저 권선수가 권프로 말이 없어졌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게 말할 틈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 선수 이거 서브 몇 킬로 나와요? 213이요 213이요 213? 네 그러면 희화이 같이 130, 120 나오는 그런 공들은 실밥까지 다 보고 쳐요 실밥 개수 세진 않지? 세? 세? 이렇게 100개까지 채? 여기까지 올때까지 쫙 실밥 보고 딱 치는데 솔직히 150은 여기서 여기서 손 놓는 순간 배트가 나가야 돼 아 스타트를 같이 해야 돼 거의? 그럼 다음으로 고려야 되거든요 근데 테니스도 200킬로가 넘으면 예측해야 돼요 어? 테니스도 치는 거예요? 네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서브 받을 때? 네 서브 넣는 폼 보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한 번 해주면 안 돼요? 여기서요? 아니 서브 넣는 폼들이 되게 멋있더라고 테니스에서 되게 서브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세요 오 이제 이걸 칠 때 점프를 해야 돼요 오 보여줘 보여줘 그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점프 바로 닿는거 아니에요? 점프하고 좋대꾸만 해 좋대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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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또 놓고 놓고 아니 진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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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들이 시키는 거 다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하자 요거까지만 점프 고고? 아 진짜 좋대꾸만 아 진짜 좋대꾸만 아 진짜 좋대꾸만 아 진짜 좋대꾸만 진짜 좋대꾸만 아니 욕한 줄 알았어 아 잘했어 잘했어 야 아 아 난장완스 너무 좋아 아 좋아 아 아 이거 직접 다진 거 같은데요? 응 고기를 진짜 다져가지고 진짜 다져서 떡갈비 같다 응 난장수 이거 자주 먹어봤어? 처음 먹어봤어 응 나도 난장수 처음 먹어보는데 여기 물어보시는 거야 아니야 아 혼잣밥이 크게 한 거야 응 꼴뱅이 지나져 이거 뭐 고추노를 살짝 푸니까 없네 아 근데 되게 잘 먹네 요리를 잘하는데 응 맛있어 어 태균아 이거 잘 시켰어 아 우리 맛있어 와 건선 선수도 시켰어요 맛있다 이게 얘는 간이 조금 쎄 빵하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지? 지금 요리가 여기까지가 다 나온 거 같은데 끝났어요? 네 지금 뭐 식사를 더 시키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주시겠어요? 네? 가자고요? 아니요 가라고요? 아니요 짜장면집에서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고민해요 그래서 짬짜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거 나 안 먹어 하나씩 시키면 되는데 그거 나눠 먹는 게 싫어 우리 본선 선수 뭐 우동이요 우동? 왜 우동? 나는 유니짜장 그럼 기스면 한번 먹어봐야겠다 기스면 그 다음 너는? 쇠고기탕 아 근데 먹을만해? 맛있어요 배 안 물러? 안 물러 뭐 더 먹고 싶어 우동이면 충분해 아니 근데 소고기를 먹는 게 더 곤욕이야 먹어본 사람으로써 곤욕이라고? 네? 소고기를 먹는 게 곤욕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리도 다 나왔으니까 오늘 게스트 유희간 씨 근황 한번 들어볼까요? 게스트에요? 죄송한데 2시간 만에 근황을 듣는 거예요? 사실 아까 섭섭한 게 여기는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난 인사도 안 시켰어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운동복 둘이였어요의 2시간 만에 반갑습니다 운동복 둘이였어요의 세 번째 멤버 요즘 10만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유희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채널명이 유희간이유입니다 네 운동복 둘이였어요는 제가 나오면 편하고 워낙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빠른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제 채널 그 유희간이유만 좀 날려주세요 다 좋았으니까 그것만 살짝 유희간이유 좆됐구만 주민이 유희 고기 국가대표 기수면은 왜 기수면이야? 목도가 기수나니까 저 집에 가서 이거 보면 너 후회한다 너 되게 어? 원래 이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엄드로. 일리가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뭘 또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긴 아, 진짜 간단히 생각해서 심플하면서 웃긴 거 이런 걸 좋아하거든 머리 쓰고 이러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 국물 맛있겠다 네, 맛있어 잘 시켰어 이거 생각보다 잘 먹는다 저요? 응 중국 음식은 배가 안 불러 네? 아, 장군감이다 진짜 오늘 네 분이서 함께 드세요 그거 보여주지 마세요 네 분이서 드신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안 보여요 아, 진짜로? 네 2만... 네 2만 칼로리? 3만 17 칼로리 네 분이 드신 게 이제 성인 남자 평균 7,8일 치를 7,7일 치를 먹었네 아, 근데 이게 좋네, 그림이 다 남아있어 야, 뭐 이렇게 많이 먹었냐 뭐 이렇게 많이 먹었냐 이 정도... 이거 메뉴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기 쉽지 않나? 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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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먹고 취한 적은 처음인 거 같아 취했다고요? 네 이제 어딜 보시는 거죠? 권프로 네 저 희관이 형은 네 이제 다음 기회에 하러 갈 거야 왜 잡아? 아저씨 아저씨 아니 취객이에요? 아저씨 두 분 게스트 모셔봤는데요 먼저 권순우 선수 어떠셨어요? 저도 일단 제가 음식을 잘 먹는다라고 그 편에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되게 나도 저만큼 먹을 수 있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하고 사실 좀 왔었는데 음식에 좀 취한 거 같아 살면서 이렇게 요리를 많이 먹어보고 처음이고 그냥 힘들어요 힘 나라고 왔는데 힘들면 어떡해 힘 좀 힘내라고 그러니까 와 희관이는 딱 여유가 있네 아직 네 저 윤희관 이유 우리 신만 유튜버 사실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사실 저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어가지고 네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어터케어랑 함께 최적화 돼 있네 최적화 돼 있어 건강과의 삶을 어떻게 차렷 경례 잘 맞습니다 으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